박준영의 인생과도 같은 서핑 누구보다 함께하고 싶었던 미르 재현이 박준영의 풍부 빨리 오라고! 패들링하라고 패들릉! 아까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설 수도 있었어 패들릉할 때도 다리가 이렇게 있어 얘는 오른쪽 팔은 두 개 있나봐 계속 오른쪽으로 가 보이시죠? 이게 카메라에 딱 잡혔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온 아저씨가 대체 또 먼저 해야 돼 그랑께 저게 이러고 팔들려 할 때도 그랑께 이쪽으로 계속 그랑께 오른쪽으로 의자가 없잖아 2시간 반 또 나 어떻게 하지? 너무 멤버들한테... 아이씨! 어릴네! 진짜 서핑 성공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죠?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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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